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렸죠? 소선입니다. 아 일단 존버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밀려있는 영상이 너무 많은데 제가 원래 캄보디아를 끝내고 오려 했거든요. 3편으로 끝내려고 했던 캄보디아가 편집하다 보니까 4편까지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첫 추천 영상을 먼저 들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올린 첫 추천 영상을 1편을 봤거든요. 아 못 보겠더라고요. 뭔가 굉장히 어설프더라고요. 어쨌든 취미로 차를 마십니다. 차담소담 오늘의 첫 추천 영상은 에디션 덴마크의 AC 퍼치스 더 핸들입니다. 홈페이지 정보에 따르면 1835년 덴마크 코펜하관에서 문을 연 뒤 7대를 거쳐 187년째 전통과 품질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또한 덴마크 왕실 공식 차 조달업체이며 오랜 기간 사랑받고 있는 덴마크 국민티 브랜드라고 합니다. 제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요 다구도 에디션 덴마크 제품인데요. 이 브랜드는 제가 한옥스테이 도장깨기 시절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옥스테이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사람은 뭔가 물리적인 환경에 영향을 받잖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하루를 즐기고 싶은데 아 여건이 안 돼서 근처에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는 없을까 하다가 재작년이었나 서울 효자동 한옥스테이 도장깨기 하고 다녔었던 적이 있어요. 평소 주변 환경에서 느낄 수 없는 그 온도, 습도, 조명 뭔가 그곳에 놓여져 있는 오브제들 이런 분위기의 하루밤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디 또 멀리 가긴 싫어서 서울에서 막 그렇게 한옥스테이 도장깨고 다녔는데 항상 에디션 덴마크 티가 놓여져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북촌에 티룸이 있어서 향도 맡아보면서 시음을 좀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에디션 덴마크도 스페셜티보다는 모든 제품이 블렌딩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입문자들에게도 좋고 약간 브런치나 샌드위치 같은 간단한 식사와 함께 에이드를 대신해서 즐기기도 아주 좋았습니다. 최근 성수에 오픈한 성수 티룸도 다녀왔었는데요. 그곳에서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셔봤을 때 제 취향이어서 실제로 구매까지 이어진 티들까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추천 제품은 시브리즈. 부드러운 그린 루이보스 베이스로 한 블렌딩 티입니다. 제가 갔던 한옥스테이에는 보통 이게 놓여져 있었는데 그때 마시고 미니 트윈으로 구매했던 제품이에요. 한마디로 향긋, 달큰, 상큼? 시브리즈가 비타민 나무 열매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대본 쓰면서 처음 알았어요. 거기다가 파인애플, 그린 루이보스, 당근, 천수구 꽃잎, 천연향 블렌딩이 되어 있습니다. 꽃, 허브, 과일 블렌딩. 들어간 재료만 봐도 굉장히 향긋하고 단맛이 나는 차일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허브나 과일 블렌딩이 들어가면 냉침이 잘 어울리는 편이거든요. 근데 시브리즈가 냉침이 뭐 아예 안 어울리는 건 아닌데 달달하다 보다는 달큰하다라는 느낌이 가까워서 저는 연하게 냉침을 하거나 따뜻하게 즐기는 편입니다. 카페인 프리로 임산부 아이들도 함께 마시거나 늦은 저녁에 마시기 좋습니다. 워낙 향이 강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계열이라 토스트 샌드위치 같은 식사료와 함께 에이드 대신 먹기 무난하고 가끔 차 우리 시다 보면 쓴맛이 너무 올라오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보통 그런 차들은 차나무 잎을 사용한 진짜 차들이거든요. 녹차, 백차, 우롱차, 홍차, 보이차 베이스들은 우리는 물의 온도와 시간에 굉장히 예민해서 쓴맛이 올라오기 쉬운데 이런 차나무 잎을 사용하지 않은 대체차들은 까다롭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브리즈도 루이보스 계열의 대체차라 냉침 상태로 냉장고에서 3에서 5일 정도 나눠도 맛이 변하지 않아 입문용 차로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추천드릴 차는 화이트 템플입니다. 백차를 베이스로 파인애플, 망고, 오렌지 껍질, 파파야 등 다양한 과일이 블렌딩된 차인데요. 백차에는 몸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한때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항상 군귤전과 하나와 같이 마셨는데요. 그러다가 50g짜리 틴 케이스 한 달 만에 순삭한 제품입니다. 제 마음대로 아침을 깨우는 백차라는 별명을 지어주며 지인들에게 추천까지 했던 최애 차 중 하나입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그린자스민을 다 마시면 재구매할 의향이 있고요. 약간 시브리즈가 달큰 향긋이라면 화이트 템플은 깔끔 향긋입니다. 지난번 오솔록 차 추천해서 추천드렸던 레드 파파야 기억하시나요? 그 차 좋아하시면 이 화이트 템플도 마음에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하자면 레드 파파야 블랙티는 레드 와인, 화이트 템플은 샴페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는 이런 백차베이스의 가양자나 블렌딩 계열은 냉침했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냉침해서 벌컥벌컥 마시면 차가 온몸에 퍼진다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거든요. 또 먹으면 입맛이 싹 깔끔해지기 때문에 식사 후에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곁들임으로는 간단한 브런치와도 궁합이 나쁘지 않지만 백차의 그 깔끔함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과일이나 전과 비스킷 같은 단일한 맛을 가진 곁들임과 함께하는 것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다만 대체차가 아닌 실제 차나물을 활용한 백차이기 때문에 물 온도와 시간을 잘 체크하셔야 쓴맛이 올라오지 않고 냉침을 할 때도 12시간 이상 울리지 않는 평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포함되어 있으나 저카페인 백차베이스라 너무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상 저녁에 마셔도 무난하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세 번째 그린 자스민트 혹시 민트 좋아하시나요? 저는 민트 초코는 좋아하는데 민트차 단독은 별로 취향이 아니어서 티룸 갔을 때도 눈길조차 안 줬던 친구거든요. 한옥스테이 같이 간 친구가 보자마자 냅다 사더니 냉침을 해서 한 잔 우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잔 먹고 나서 민트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제가 자꾸 생각이 나버리는 바람에 구매까지 한 제품입니다. 녹차 맛이 스피어민트 맛을 좀 더 뒤에서 받쳐주는 맛이라 민트 단독으로 먹었을 때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냉침을 했을 때 가장 진가를 발휘하는 차인데요. 이가 시릴 만큼 컵에 얼음을 가득 넣고 진하게 우린 그린 자스민차를 뜨끈하게 식어 나온 직후 벌컥벌컥 들이키면 묵은 층층이 싹 내려가는 기분이 듭니다. 무엇보다 파스타, 스테이크 이런 양식류의 느끼한 음식들이랑 궁합이 최고예요. 백차보다 훨씬 입맛을 개운하게 해주는 데다가 이런 민트 블렌딩 중에 단맛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린 자스민티는 자스민 녹차, 스피어민트, 스피어민트 오일 이렇게 세 가지만 들어가서 군더더기 없이 맛이 깔끔합니다. 블렌딩된 자스민 향은 맛을 해치지 않고 부족한 향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정도? 제가 이거 이후 민트 블렌딩에 빠져가지고 티 페스티벌이나 박람회 갈 때 민트차가 있으면 한 번씩 꼭 시음을 해봤거든요. 이미 그린 자스민티에 길들여진 저는 성에 잘 안 차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녹차가 들어가 있다 보니 저녁 후 샤워 음용은 카페인에 예민하지 않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그린 루바브 아직 먹고 있는 차들이 많아서 구매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구매할 의향이 있는 차인데요. 녹차를 베이스로 한 블렌딩티고 루바브향, 패션프루트향, 장미꽃집이 블렌딩되어 있습니다. 가향차로 처음 열었을 땐 굉장히 향긋한 향이 나는데 우렸을 때는 그린 루바브의 고소한 녹차향에 크리미한 맛이 살짝 가미되어 있고 몽돔김이 부드러운 편입니다. 우리기 전에 따뜻하게 데운 다구의 찻잎 블럭과 한 번 흔들어서 은은한 장미꽃 향을 한 번 맡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직접 오랫동안 마셔본 제품은 아니지만 곁들임으로는 화이트 템플과 동일하게 과일, 떡 뭐 아니면 소금빵, 버터에 구운 토스트 이런 단일한 맛을 내는 것들로 추천드립니다. 녹차를 베이스로 하다 보니 물의 온도와 시간에 굉장히 예민한데요. 우리는 게 너무 걱정되시면 냉침으로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저스트 프로 얘도 구매 예정 상품이고 새콤함의 정석 히비스커스 과일 블렌딩 차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히비스커스 티를 다 먹으면 구매하려고 장바구니에 찡꽁해놓은 제품인데요. 히비스커스 베이스에 논카페인으로 밤에 마셔도 좋고 수색이 루비처럼 투명한 붉은색이라 수색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사과와 베리류가 블렌딩되어 들어가다 보니 굉장히 상큼상큼해서 따뜻하게 먹기보다는 냉침해서 차갑게 에이드를 대신해서 먹기 좋은 제품입니다. 씨브리즈나 화이트 템플보다 더 상큼하고 침샘을 자극해 입맛을 싹돌게 하기 때문에 레몬에이드 즐겨 마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에디션 덴마크의 티추천이었는데요. 추가로 샀지만 제 취향에 맞지 않았던 제품은 끌어버립니다. 씨브리즈인 줄 알고 잘못 썼던 차예요. 레몬그라스 베이스의 향이 정말 좋은데 우렸을 때 맛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던 차인데 약방의 감초라고 해서 감초가 들어가면 달달하니 맛있을 줄 알았거든요. 생각보다 단맛이 좀 느끼하게 느껴져서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또 취향에 맞는 사람은 이 제품만 찾는 거 있죠? 레몬그라스 티를 좋아하거나 카페인에 예민한 친구들이 오면 한두 잔씩 우려주는 차입니다. 그 외에 계피나 시너모니 들어간 차들은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았지만 혹시 이런 계열 좋아하시면 티룸 한번 가셔서 시음해 보시고 취향에 맞는 차를 구매하시는 건 어떠실까요? 그리고 또 워낙 패키지가 예뻐서 선물용으로 아주 굿이었습니다. 다구를 쓰시는 분은 입차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입문자분들은 티베 형태로 구매하셔서 한번 본인의 입맛에 맞는 차를 찾아가는 재미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방법을 여쭤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차마다 가지고 있는 온도와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서 패키지에 적혀져 있는 레시피를 참고하거나 에디션 덴마크 상품 상세 하단 페이지에 냉친 레시피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취미로 차를 마십니다. 차담소담, 차추천, 에디션 덴마크 편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이만 들어보겠습니다. 빠이!